걷고 사는 문제는 생활이니 간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 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지만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좀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첫 뉴스는 단련코 그런 자본주의의 꽃이자 자산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인 주식시장 미국 정식뿐만 아니고 한국의 정시에서 나오는 정말 악소리나는 주식시장 이 부분을 주식을 꼭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가까운 장래의 부동산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역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 정치 문제를 제쳐두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 금액이 10만 원, 100만 원일 때하고 100억, 1000억 이럴 때하고는 이익과 손실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투자 세계의 고수들이 모두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각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국부펀드입니다 그 국부펀드 가운데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국부펀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관한 내신 외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입니다 세계 최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 상반기 손실랭만 228조 원이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오래 들어와서 완전히 돌았었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해서 이런 게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참 화랑 때문에 투자 수익을 만끽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상반기 손실이 228조니까 하반기는 더 심각하니까 한 해 한 500조 가까운 그런 손실을 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올해 상반기 1,74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서방 대르시아 제재 중동국부펀드 투자 손실 회복 전망이 어둡다 우리나라도 이제 KIC 한국투자공사가 40조 원을 날렸군요 이 언론들은 나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또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외한 보유액을 구성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올해 상반기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이 투자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하나가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커가 엄청난 그런 이게 9월 30일이죠 소프트뱅커 그야말로 투자업계 고수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인데 인력 30%를 감축한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투자 손실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죠 2분기 최악 실적 여파다 일본 소프트뱅커가 비전펀드 인력을 최소한 30% 감축한다 지난 2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비용 감축을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투자업계의 정말 고수죠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회장은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장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니까 고수든 아마추어든 간에 그냥 손실 규모가 몇 퍼센트인가 차이가 있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누가 물으면 첫 번째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경우 두 번째는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경우 세 번째는 기업을 잘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고연봉을 받죠 소프트뱅크는 그야말로 미래를 전망해 가지고 우보라든지 이런 유능한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초기 단계에 발굴해 가지고 돈을 번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조선입을 보니까 국내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가치투자의 한 전문가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한 인터뷰가 한번 소개할 만한 것 같아요 오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연초에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0% 이러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500만 원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걸 견디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정권과 관련된 그런 투자업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초록색 대신에 붉은색을 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죠 50% 하락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치투자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끝까지 가야 된다 손절매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조언하신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제 방현철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셔 가지고 한 분은 가치투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이은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입니다 한 번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런 투자업계의 고수로서 실적도 좋고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장세가 계속되는 속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는가 한 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워런 버피시한테 이야기했던 보유한 주식이 50% 겁나가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 하지만 투자하다 보면 50%까지 돈을 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이은투자자문의 고수께서는 정시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장은 피해 있다가 상승장에서만 투자를 하려고 해서는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승장이라고 판단하는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히려 하락장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이라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밑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장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바닥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 여기 계시는 유경수님께서 맞습니다 기업 가치를 잘 봐야죠 저서 가운데 한국기업 흥망사 잘 봤습니다 한국기업 흥망사가 제가 30대 갓 초반 그러니까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쓴 것 가운데서 천여작이라고 하죠 첫 번째 글입니다 대중스러워서는 글도 한참 의욕이 있을 때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글 쓰는데 별로 흥미가 많이 안 당겨 가지고 지금은 글을 많이 안 씁니다만 참 30대 40대 50대 죽도록 글을 많이 썼네요 쓸 때 많이 써야 되죠 그 많은 책 가운데 첫 번째 책 가장 첫 번째 책이 한국기업 흥망사 영어로 표현하면 the rise and fall of Korean companies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rise and fall 붙임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오르고 내리는 것 그거를 젊은 날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 한 사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래서 아마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저 양반은 흥하는 것 망하는 것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도움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버핏이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안 된다 명언이죠 가슴이 떨려 가지고 자기의 뭐 물론 그 주식을 팔아야 이제 실현되지만 이익과 손해가 그러나 그것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천만을 투자했는데 오백만을만 남아 있으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썬 글이네요 세월이 3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 가버린 겁니다 30대 초반에 썬 글이 한국기업 흥망사니까 그때 외환위기 때 30개 정도의 한국의 재벌 가운데 17개 정도가 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다 그냥 깡통을 찬 거죠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100% 없어지는 경우는 그냥 깡통을 차는 거잖습니까 또 이제 박성진 대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참조하시고 본인이 소화해 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박성진 대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이라는 조언은 잘못됐다 박 대표는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인데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주식을 판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절매 한다는 것은 내가 기업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런 투자자라면 종목 투자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수 투자를 펀드 투자 같은 걸 하라는 이야기죠 기업에 대해서 자신만큼 아는 사람 없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종목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참조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손해가 좀 발생하더라도 더 큰 손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면 부하 내동해 가지고 공포매도 같은 것은 피해야겠지만 합리적으로 내가 내린 판단이 A였지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면서 현재 손실이 50만 원인데 앞으로 손실이 5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손절매 과감하게 50만 원 손해를 보고 털어야 되는 거죠 박성진 대표께서는 기업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절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는 유연하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고수 말씀을 보고 밑에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또 고수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할 만하죠 에로이카 님은 워렌 버핏이란 투자자가 어디 그 한마디만 했습니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라 이 말도 버핏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이렇게 약 세 장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시장이 짧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현명한 또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주식 가운데 일부를 매도해 가지고 큰 이익을 못 남기거나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A란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손실이 지금 뭐죠 한 10원 정도 발생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 100원이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주식 가치가 70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손절매 가감하게 손절매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겠지만 어쨌든 가치 투자는 50%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50, 60% 마이너스는 종목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물을 타서 탈출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서 계속 더 사모아 가지고 매입당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뭡니까 손실을 감내하고 손절하고 굿바이 할지를 빠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내려갑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이현 가치주로 성공하신 전문가인 박순진 대표하고 다른 이야기죠 필요할 때는 손절매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필요할 때는 자주 하면 안 되지만 아주 필요할 때는 손절매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황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규모가 얼마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할 때는 또 자기 선택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들이 다 투자 경험들입니다 한 말씀 하셨지만 여기는 다 엄청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자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한 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리님입니다 반도체의 가치와 전망을 믿고 저는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50% 하락에도 팔려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 주식을 소각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소각을 당한 다음부터 주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을 정말 빼아픈 이야기냐 유경수님처럼 100%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자산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 건너 부리겠지만 정말 여기에서 30% 40% 이렇게 손실을 보고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연초에 특히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고점이었으니까 7월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는 안 봤을 거고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역사적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야에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 침체 상황이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소위 투자를 업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지금 줄초상이 났습니다 우울한 정시에 운용사, 자문사들 절반 이상이 적자 너배에 빠졌다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 투자자문사의 77.6% 운용사의 48.8%가 적자 상태에 빠졌다 자기 자본 70% 이상을 유지를 못하면 폐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계에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업계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산 사람들은 칼날 위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엄청나게 이렇게 손실을 본 전체의 48.8%의 자산운용사가 절반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보시게 되면 한국화약자산운용 영업 손실이 378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메리츠 자산운용 28억 이건 좀 작네요 하나 자산운용은 좀 공격적으로 아마 그런 자산운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투자자문사도 엄청나게 손실이 많네요 K1 투자자문 86억 가치투자자문 33억 어쨌든 참 투자업계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주식시장이 복원될 가능성이 별로 높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운용사 가운데 영업적 자가 가장 큰 곳은 VIP 자산운용인데 112억 6,659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단기 순 손실도 84억 7,251억 정도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장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주식시장이 어쨌든 자본시장이 참 꽂히기는 꽂히인데 주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런 긴 시각을 갖고 주식시장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 한국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춘호TV가 그런 것을 잘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기술적 투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춘호TV를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소위 애널리스톱 활동한 그런 경험들이 녹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 50% 넘게 마이너스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50% 정도 하면 너무 손실이 많이 난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50% 정도 마이너스 발생하게 되면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폴림 생각 잘하시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SK케미칼이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했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